한국사의 해설 들어가 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가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 산사문화의 전개라고 되어 있죠. 빗살무늬 토기라던가 갈돌과 갈판의 내용을 통해서 신석기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지 들어가 볼게요. 1번 모내기하는 농부, 자 모내기하는 농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앙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앙법이 들어왔다는 시기는 고려 후기에 들어왔고 전국적으로 이게 활용이 됐던 것은 조선 후기였습니다. 시기별로 달랐고요. 정답은 2번이네요. 신석기 시대 때는 움집을 짓는 가족을 볼 수가 있겠지. 3번에 천리장성을 지키는 병사. 천리장성은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 등장을 하는데 고구려 시기에 중국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이제 축조가 되었고요. 고려 시대 때도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이후에 이런 북방민족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국경선 근처에 천리장성을 쌓았습니다. 4번 비파용 동검을 만드는 장인 청동기 시대였고요. 팔관회에 참여한 외국상인 특히나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것은 고려 시대 때 연등회나 팔관회 같은 민속적인 이런 이벤트 불교와 관련한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해 나갔습니다. 다음 문항 들어가 볼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한강유역에서 성립한 나라이고 만원 내의 여러 소국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 백제라는 거 알 수 있죠. 산수무늬 벽돌이나 무령왕릉과 관련된 내용들도 백제라는 거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1번 골품재를 운영했던 것은 신라였고요. 주자감을 설립했던 건 발해였습니다. 경국태전을 편찬했던 건 조선이었고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했던 것이 바로 백제랑 관련된 내용이고요. 백제 성황식의 일이었죠. 정답 4번 5번 전국을 구주 오소경으로 편성했던 것은 통일신라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문항 들어가 볼게요. 3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하자 발해 왕자 등이 우리나라에 달려왔대 자가라고 하는 왕이 이들을 받아줬고요. 성과 이름을 하사하였다라고 하는 부분 또 견원이 어떤 사람이었어? 후백제를 세운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이 견원도 우리나라에 도망해왔을 때 이 사람은 받아줬다. 바로 후삼국 시대를 재통일했던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지에 들어가 볼게요. 우삼국을 정복했던 것은 신라의 지증원이었고요. 장용영을 설치했던 것은 조선의 정조. 정답은 3번 후삼국을 통일하였다가 들어갈 수가 있고 4번에 쌍성중감부를 공격했던 건 국민왕이었습니다. 5번 6조 직계제를 시행했던 것은 조선의 태종과 세조에 대한 이야기죠. 다음은 들어가 볼게요. 4번 미처진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짐이 진실로 현명하지 못하여 석영으로 도읍을 옮기자는 묘청의 말에 현혹되었다. 고려해 문벌 귀족이 지배하던 시기에 묘청이 석영천도 운동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 짐이 바야흐로 묘청의 말을 듣고 따랐던 것을 경계하자 그의 무리가 원망을 품더니 묘청이 석영에서 국가를 건설하고 난을 일으켰지.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골라봅시다. 1번 정중부 등이 가담했던 것은 무신 장변의 내용이었고요. 2번 호족 세력의 등장에 영향을 주었다. 호족 세력이 등장했던 시기는 신라 하대였습니다. 고려 초창기의 지배층이 바로 호족이었죠. X.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조선시대의 임술 농민 봉기와 관련되어 있고요. 4번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 의해 묘청이 나는 진압이 되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99인에 대한 차별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것은 우리 개화기파트의 이모군란과 관련된 내용이죠. 다음 문항 들어가 볼게요. 미출치인 전쟁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일본군이 침입해서 일어난 전쟁이었고 왕이 한양을 떠나서 파천, 처소로 옮겼다고 합니다. 당시 왕이었던 선조가 한양에서 평양에서 평양에서 다시 의주로 이제 피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순신의 전사 소식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임진왜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지 들어가 볼게요. 1번 곽지유나 하국은 조언이나 고경명 같은 의병이 활약했던 게 바로 임진왜란이었죠. 정답 1번입니다. 강감찬이 귀주에서 승리했던 것은 고려시대랑 관련된 내용이었고 윤관이 여진정벌을 건의했던 것도 고려시대랑 관련되어 있죠. 4번 어지헌이 광성부에서 항전했던 것은 신미양묘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5번 을치문덕이 살수에서 접근을 격파했던 것은 고구려 시기에 수의침입을 막아냈던 내용에 해당이 되죠. 다음 문항 들어가 볼게요. 6번 문항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조치가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0년 이내에 새로 개설된 시전을 모두 확보하십시오. 시전은 난전한 자들을 붙잡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난전한 자들을 붙잡아서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시전이 가지고 있었던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 금난정권이었는데 금난정권 폐지에 대한 권위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정조죠. 조선 후기의 경제 발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녹읍이 폐지되었다. 신라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2번 지게가 발급되었던 것은 대한제국식의 광무개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사상의 활동이 자유로워졌고요. 4번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던 것은 조청선민 수류무역장정에 체결이 되면서 청나라 상인들의 내지통상이 가능해지고 최일국 대우가 적용되는 나라들이 다 내지통상이 적용이 되었잖아. 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상권이 굉장히 압박을 받았던 황국중앙총상회 우리나라의 내부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상인들이 황국중앙총상회나 상회사나 혹은 황국협회 같은 것들을 조직해서 대항을 했습니다. 아니고요. 5번 청해진이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은 신라 하대식이었죠. 다음 문항 들어가 볼게요. 7번 미추신 명령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난주 조선 국왕이 모든 남자에게 머리카락을 자르고 망건을 쓰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대. 머리를 자르라고 했으니까 단발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본인들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도록 압박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 을미개혁식의 단발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발령이 끼친 영향 1번 끝이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명령 따를 수 없다. 신체는 부모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내걸면서 의미의명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정답 1번 노비안건법이 시행된 것은 고려 광종시기였고요. 통일기무안문이 설치되었던 것은 고종이 개혁을 단행해 나가던 시기였고 18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4번 사사위기연이 단행됐던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였고 5번 육신만세운동이 전개됐던 것은 일제강점기였죠. 다음 문항 들어가 볼게요.